알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결혼했어 왜 결혼했냐고? 어 왜 안 해주려는 결혼 해가지고 언니 팔자 왜 다 뒤 흔들어 놓고 아기 하나 병신만드라는 왜 아기 있어? 아기 두 명 있어요 아기 두 명 있어 두 명 그중에 하나가 몇 년생으로나 하나가 아빠 좀 따르는 애가 있어요? 어 아빠가 아빠가 꼼짝디지 뭐 나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둘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나가 더 미치게 하나 첫째 첫째 아빠 하나 완전히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말한 거야 왜? 돼서 안 되는 거 언니 결혼해가지고 우겨가지고 왜 우겼어? 그냥 이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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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흘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엄마가 좋아했어요 우리 남편을? 응 아이쿠 내가 아니라 엄마가 언니가 살 건데 엄마가 좋아한다고 근데 그렇게 됐어 언니 생동 잘 선택하셔야 돼 행동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 왜 둘만 보자면 솔직히 왜 교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토끼 같은 애기 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아빠 자리 뺏으면 안 될 것 같아 애기 하나 바보 만들 것 같아 그냥 언니가 좀 참으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솔직히 들고 언니 여자 인생 하나 보자면 저 왜 아내 되는 결혼 해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게 언니 더 올라갈 수 있었거든 여자로서 그냥 나 하나만 보면 정말 창창히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꺾어서는 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뒤에서 울고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애기들 보잖아 그럼 또 아빠 자리 뺏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 우리 언니와도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 너무 괴로웠대 언니가 조금은 이해하고 살아주면 안 되겠니? 이 소리가 나와 이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애기들을 봐서 애기를 봐서요? 왜 이런 말 있잖아 근데 어차피 따로 살니까 그치 미국에 올 생각도 없고 그치 와봤자 뭐 있겠어요? 언니는 영어 잖아 어쨌든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게 서류상 이후문이 된다 한들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언니가 진짜 다시 제가 하고 내가 새 삶을 꿈꾸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을 조금 더 지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지금은요? 어 솔직히 정말 서류야 그냥 서류 하나 종이 한 장 차이야 이혼 했냐 안 했냐 단지 이혼 도장을 찍으면 언니가 해방되는 느낌으로 너무 자유로워질 거고 그리고 또 양녀비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나는 아기 언니가 안 키울 것 같거든 제대할 때까지는 못 키우지 어 네 그리고 아기들이 너무 아빠랑 끈끈한 그게 있어서 네 맞아요 언니가 데리고 와도 아마 다시 보낼 것 같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언니가 그 양녀비 이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양녀비 다 줄 수 있어? 양녀비 줄 수 있죠 어 근데 그게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이혼 생각을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음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똑같을 바에는 서류를 굳이 지금 당장 끝내야 되나 싶어 사실상 남편한테 내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건 맞아요 음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도 어 사람으로 힘들어야 되는 시기가 맞아 음 어 삼제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 갈등이 극대화돼서 진작부터 언니가 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난 보이거든요 어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근데 현실로 봤을 때 내가 진짜 제가 하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난 괜찮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게 남남같이 살으라고? 코리아집은 어떻게 언니가 하루에 들어와서 살 거야? 아 그거 못하죠 못해 어 근데 어 나 너랑 못 살겠어 하는 이유가 이게 같이 합쳐져 있었을 때 그게 되게 큰 거잖아 그리고 왜 이런 거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어 명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을 때 보여지는 대외적인 활동에서 그 가족이라는 그거를 어 내세워야 되니까 그게 또 싫은 거고 어 그러니까 나는 언니가 이혼이라는 건 마음속에 확고하게 결정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진짜 이혼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볼 건지 어 아닌지 아무래도 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데려있으니까 제가 을이 되니까 피해는 보겠죠 애기 사진을 안 보여주고 나면 이러면 화가 나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남편은 뭐래 그러면 남편은 뭐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언니 혼자 이걸 이혼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싸웠어요 어 7주 전에 싸웠어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상대방에서 나한테 어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 그냥 얘기 문제 정리하고 정리하자 어 그래 알았어 끝 그래 알았어 끝 하고 7주 동안 얘기가 없어 어떻게 할 건지도 없고 없어 없어 그냥 서류도 어떻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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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하자는 거야 어 맨꼬 그러니까 완전히 성향이 바뀌었어 그래도 그리고 나는 그거 같아요 이혼 서류까지는 생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하자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면 똑같은 거지 뭐 이게 이혼한 거지 말도 한마디 없는 거야 어 그냥 연락 안 해도 안 궁금하고 응응 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나는 답답하지 그치 언니는 왜 묶여있는 것 같으니까 아 그렇죠 애기 사진은 뭘 보여줘 원래 CCTV 같은 거 다 있거든요 집에 다 꺼놔 어이구야 뭐 하자는 거야 뭐 화났다고 표시하는 거야 근데 남편 성향이 뭔지 알아요 언니 이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상태에서 이 이상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냉정해진 사람이야 응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 이상 아무리 옆에서 찔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끝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 정리가 나는 솔직히 빨리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응 솔직히 부부 사이는 이미 끊어졌어 그러니까 왜 결혼했냐 이 말이 처음부터 나오는 거고 어 부부 연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응 이분이? 언니네 둘 다 아 아 네네 부부 연애 기운이 이미 어느정도 끊겼어 응 근데 왜 살유라 그랬지 같이 그니까 애기들 아 애기들 때문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응 애기 하나 바보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응 얘가 영악해 맞아요 엄청 똑똑해요 눈치가 너무 빨라 두 살인데 두 살인데 벌써 근데 얘가 한번 원망이 생겨져 버리면 우리 왜 삔 떠 상하면은 틀어져서 애들이 속으로 나가는 애들 있죠 청개물 같은 애들 그렇게 될까봐 음 걱정돼서 음 그거 그 이유 하나야 그럼 애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형국인가봐요? 어 애기 때문이라도? 언니가 어느정도만 인내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어 더 욕심이 없다 그냥 정말 애기들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사는거 또한 언니한테 크게 손해볼건 없거든 아 그래요? 그쵸 단지 부부 사이에 남녀간의 사랑 이런거 없을 뿐이야 없으라고? 아니 그니까 옛날 고리적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애들 때문에 평생에 원수지관이 붙어 사는 것처럼 자식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이혼이 어딨어 옛날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잖아요 우리언니가 근데 나는 당분간은 서류 정리를 악의적으로 빨리 해서 남편의 그 수잘들기 없는 오기부리지 않게 끌은 그 화살이 다 아이들한테 갈 것 같아 아이들 너무 예뻐해 좋아해 근데 맞는데 사람인지라 나도 혼자 애기를 키워본 입장에서 보잖아 그러면 정말 죽은 만큼 내 새끼야 내 살 같은 새끼지만 아이가 뭐 하나 조금 내 말을 안 듣거나 엄마의 행동을 좀 뭔가 보이면 그 원망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한테 표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악의적이게 막 나쁘게 할 남자는 아니야 그치만 이 시기를 조금만 늦춰주면 안되나 싶어 아 어 그러니까 막 뭐 돼도 안 되는 막 이혼 안 해? 나 소송할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막 악의적이게 할 필요 없고 서서히 그냥 아 우리 진짜 안되겠다 그냥 서류 정리하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기까지 기다려주라는 뜻이에요 먼저 입장에 먼저 그쵸 간다 어 네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한테 연락을 줘라 그렇게 말한 지가 7주야 어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좀 오래 걸릴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라고 당장 언니가 안달복달해갖고 소송해 빨리 뭐 이혼해 합의 왜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나 이제 갈 거라니까 가기 전에 끝내 이러지 말고 음 그럼 그 화살이 아이들한테 간다고 언니야 음 그래도 내 새끼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아빠랑 잘 지내길 바라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아저씨들 주라는 뜻이야 음 언니가 지금 혼자 막 답답했고 막 진짜 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살 거면 살고 말라면 말고 뭐 그렇죠 나는 답답하니까 어 말 없으니까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그래 생각이 하나 정리가 돼야 되면 오래 걸려 음 그리고 대신에 언니가 딱 언니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진짜 100% 난 무조건 너랑 이혼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서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가고 어 아니면 언니도 애매모어 하면 각자 나 언제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서로 시간을 갖고 각자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이 부부 관계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게 맞냐 그거를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나중에 나오면 얘기를 하자 라고 얘기를 던져놓고 가든가 그러니까 던졌다며 이혼을 하자 응 먼저 나한테 어 그렇게 던졌으면 그거 기다리려는 뜻이야 음 대신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고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내년 3월에 가거든요 그럼 몇 개월을 지금 그냥 이러고 살아요 한 번 던지라고 가기 전에 한 번 던지라고 가기 전에 바로 몇 개월 동안 살아야 되겠네 그럼 어떡해 10, 11, 12, 12, 12, 5개월 동안 그렇지 이 사람 진짜 고집 세요 언니야 저보다 더 세요? 쌀 대기 없는 고집 언니는 고집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겉으로 보이는 고집을 부리잖아요 이 사람은 속으로 부려 그러니까 안 좋네 앙금이 있으면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언니가 한 번을 져주길 바래 저 맨날 져줬어요 아니 정말 겉으로 그냥 너가 보이는 그 져주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져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네가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러고 나서 너 또 성격 부리잖아 이래 쟤한테 오냐오냐 해주고 쟤 아무래도 사장이니까 어떤 누가 충고를 해주겠어요 쟤 엄마도 꼼짝 못하지 쟤 누나도 꼼짝 못하지 나 혼자만 와! 이러면 얘 또라야 나한테 화냈네 이런 식이야 그냥 완전 지고 지식한 80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정말 추후의 결과를 보면 이혼은 돼 있을 것 같아 음악 이 기간이 어 오래 걸려서 언니네가 조금 더디게 이혼을 하냐 그런데 3년 안에 무조건 이혼을 할 것 같다 음악 아니면 이걸 빨리 결정하고 서류를 끝내 놓고 가냐 그런데 내가 느끼지게 이분도 고민이 너무 많아 응 고민이야? 아니면 네가 깨끗하게 다 포기하고 그냥 내 몸만 갈래. 이것도 있는 것 같고. 아기도 포기하고? 어 다. 계산도 포기하고 아기도 포기하고. 너 네 몸만 갈래. 네 맘대로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약간 이 분이 좀 언니가. 아니 아기를 데려가래요. 그럼 데려갈게. 미국으로 내년 데려갈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재정적으로 돈 줘. 그것도 안 줘. 알았대. 그것도 고민이 많다고. 그러니까 왜 이게 있잖아 언니 봐봐. 내가 왜 이걸 계속 얘기를 했냐면. 언니 내가 막말로 지금처럼 그냥 떨어서 살고. 각자 그냥 엄마 아빠 위치만 잡아주고. 이렇게 가면 서로 크게 문제없다.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아기들 있을 때만 우리 엄마 아빠 행세하고. 그냥 이것만 하길 바라는 것도 지금 커요.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언니는 양육비 줘야 되지. 여긴 제사분할 해줘야 되지. 애기는 누가 키울 거야. 이런저런 문제 복잡해.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주란 뜻이야. 그런데 애기는 나는 아빠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엄마가 필요한 시기가 맞고. 맞아요. 어리니까. 맞아요. 아무리 아빠가 잘 본다 한대. 그런데 결론은 이혼할 것 같다. 시기가 언제가 되냐 이 차이일 뿐이지. 우리 언니는 여기에 이미 냉정해졌어. 난 더 이상 너를 남자로 생각할 수가 없어. 네가 암만 돈 잘 번다 해도 내가 벌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 우리 언니가. 당연하고 당연하고. 내가 너 없으면 못 사냐. 나 너 없어도 잘 살았어. 나 이거 하면 돼. 나 먹고 살 만큼만 벌어. 그러니까 더 절대 언니랑 우리 여기 남편분은 서로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 못 다쳐.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도 내가 일을 하는 거를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끝까지 해서 연금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말하니까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계속 갈 때마다 엄마가 필요하다. 엄마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싸우게 된 거죠. 나는 그 말 물 생각이 없는데. 어차피 나는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만둬 못 떠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제 일 때문에 걸리는 게 많죠. 나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분은 이거야. 내가 어쨌든 잘 벌고 하니까 내 위치에서 떠받돌고 애희들 예쁘게 키우고 이런 거를 바란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언니한테 끌렸던 게 또 뭐냐면 그런 여자들보다는 그냥 그런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온순하고 막 이런. 그런 여자를 만났던 거지. 당차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거야 맞아요. 어. 뭔가 생활력이 있어 보이고 당당하고. 막 이런 게 오히려 또 반해서 이렇게 한 건데. 막상 만나보니까 싫은 거지. 그치. 내가 원했던 여자는 아닌데. 맞아 맞아. 지가 나를 알고 결혼했으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용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애초에 안 맞았던 사람이 결혼을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신을 내려놓고 보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애기들 생각하면. 근데 신을 또 올려놓고 보면. 언젠간 끝나 어차피 이거야. 어차피 끝날 건데. 네. 그 딱 그 상태. 네. 그 시기를 좀만 언니가 여유를 두고 끝내. 그냥 정말 서로 피해 안 보는 선에서 얘기를 잘 끝내서. 악의적이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정말 남남처럼. 막 씨발 나 안 봐 그러면. 나 그냥 양육 줄게. 그러면 돈만 받고 그냥 내 얘기 안 볼래. 이런 악의적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어 상황이.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니가 이혼을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됩니까. 혹은 이혼수가 있습니까라고에 대해서 궁금하면 있다. 이번 연도. 내년에도. 이거를 빨리 그냥 정리하자고 서로 싸우면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애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가 못 끝나. 두 동기간이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이혼수가 있는 것 뿐이지. 서류가 마감이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쵸. 그렇구나. 제가 많이 쎈가요? 쎄죠. 제가요? 그러니까 언니가 딱 이거. 내가 하는 일에 터치만 안 하면 언니는 남자한테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에서 터치를 하면 일해버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일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중간이 없다는 거죠 언니는. 그 중간이. 우리 언니가 다존심이 엄청 세시고. 솔직히 말하면 여자이지만 남자 사주를 갖고 있는 거잖아. 사주 자체가. 근데 이분도 성향이 또 남자 사주야.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같이 살아. 부딪힐 수밖에 없지. 차라리 남편 쪽이 약간 여성성이 뛰고. 여자의 사주를 갖고 있으면 잘 맞아요. 근데 남자와 남자의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한 거지. 알겠습니다. 누구 하나가 져줘야 되는데 끝까지 가도 누구 하나가 져줄 수가 없고 둘 다 우두머리로 가야 되는 사주야. 그럼 어떻게 찢어질 수밖에 없어. 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평생을 희생을 하고 살아라라고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언니가 또 그렇게 살만한. 언니 어중간하면 그냥 남편 맞춰서 살아. 왜 언니가 직장이 뚜렷치 않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도 않아. 솔직히 남편 필요 없어. 언니 인생 자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기들 때문에 조금만 그 싸움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결정을 잘 지으셔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빨리 정리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다음번에 와서 정리를 해도 되니까.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할지. 그 시간을 줄어낸 뜻이야. 그거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감정 상태가 되기까지 좀 걸려. 지금 7초가 나왔는데. 지금 용기 부린다니까 언니. 언니 이거 고집 엄청 오래가요. 얼마나. 그리고 언니가 꺾일 바라는 거야 지금. 당연하지. 어. 그거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언니 꺾을 생각이 없잖아. 없고. 그러면 저기가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러니까 언니는 이 남은 3월달 동안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11월 12월쯤 되면 이분이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바뀔 일이 있어. 그럼 기다려. 11월 12월.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네. 그리고 봐봐 언니. 어. 언니 내가 진짜 막말로 이거 끝내려고 하면. 마지막에 서류 내놓고 3개월 뒤에 같이 가야 돼요. 아. 못 가네. 어. 안 그러면 소송으로. 그. 변호사 세워서 가야 돼. 아. 그것도 다 합의로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안 가도. 차라리 그냥 소송으로 가면. 어. 서로 안 가도 돼. 아.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언니는 당장 상의할 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합의로 가면. 마지막에 가야 돼. 같이. 몰랐네. 그러면 중간에 또 못 가는 상황이 오면. 다시. 대빡구야. 음. 그런 것도 언니가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음. 한 번은 지금 연락을 오지 않고. 뭐 서로 연락이 안 되고. 뭐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이래도 언니가 뭔가를 던져놔야지. 어. 이혼을 할 거면.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 음.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이혼이 끝나길 바라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며. 이게 안 되면. 변호사를 써서 서로 합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더라. 이런 걸 언니가 좀 제시를 하든가. 근데 그거를 제시했을 땐. 언니 이미 끝나는 가정하에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렇죠. 아니면. 너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면. 나 그냥. 나는 이런 감정 상태다. 난 끝난 걸로 생각을 할 거다. 어. 대신에 그 시간은 줄게. 나 3월달에 간다. 그렇게 통보는 해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왜 남편은 잘 몰라. 그냥 내 3월달에 가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시간이 아직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남편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으니까. 그럼 생각이 바뀌겠지. 또 한 번 져주겠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내가 져주겠지. 그렇죠. 왜. 내가 강력하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강력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진짜 재수 없네요. 일부러 그러니까 더 재수 없네요. 그러니까 져주는 것도. 져주길 바라는 거지. 그렇죠. 맨날 져주는데. 언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또? 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런 마음 상태니까 그거를 좀 알고 언니가 대처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애를 제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뭘로 걸었어? 그러니까 인종차별. 인종차별. 아 그거는 흔한인이고. 백인이고 나는 이제 에이션이니까 인종차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인종차별이 되게 엄청 큰 거예요. 여기 내가 일하는 데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나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언니 쪽으로 나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다행히. 응. 괜찮을 거예요. 언니가 일적으로 피곤한 건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내세요. 네네. 괜찮대. 감사합니다. 건강만 챙겨요. 아 네네. 건강이 최고예요 언니는. 네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